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종목 점검을 바로 받아보도록 할 텐데 감속기 관련한 해성 TPC 수익률은 10%대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 나타냅니다. 해성 TPC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때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 보유하는 걸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속기가 주요 부품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주가들이 많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애들은 두 종목밖에 없었어요. SBB테크랑 SPG 정도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를 하면서 산업용 감속기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도 목표가를 만 원으로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굉장히 조금 장기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주가 조금씩 조정이 될 때마다 꾸준하게 사모으시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모아가면서 목표 주가 만 원 계속해서 유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고 있는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 관련한 테마를 먼저 꼽아주셨는데 SBB 사태로 뒤숭숭한 증시, 대신 안전하게 금 관련주 베팅할까라고 제시했습니다. 지금 SBB 사태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반대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엘컴택만 보시더라도 장중에는 상한가 흐름 나타나면서 지금은 20%대 급등세고요. IT 시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이름 올리고 있는데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이 매도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종목 물려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금 관련된 걸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변에서는 비트코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SBB 파산 이야기 나오자마자 사실은 제일 먼저 움직인 게 호인이 움직였어요. 은행주들의 반대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엘컴택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광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조금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T생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의 한국 거래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진대 지금 현재 국제금 시세를 보면 작년에 딱 1년 전에 정고점이 그람당 원화로 바꾸면 8만 2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금 시세가 현재가 8만 100원대입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무슨 말이냐. 충분히 잠깐 오르기는 했지만 이미 높은 가격이어서 크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접근하는 게 좋겠고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공략주도 가지 말까요? 그래도 공략주 중에 금은 껴있는 왜 들고 오셨나요? 고려아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아연이 주력이고 그다음으로 거기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금이나 은 같은 걸로 인해 매출도 꾸준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4분기 때 실적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4분기 때 안 좋았던 게 사실은 금속 가격이 그때 당시에 조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워닝 쇼크가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1분기가 넘어가면서 금속 가격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다 보니 실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은 2차전지 관련된 것들이 꾸준하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 중에 사실은 고려아연이랑 포스코가 합작사를 36년 전에 세운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니켈 관련된 걸 조달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청산 절차 추진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고려아연이랑 포스코랑 니켈 쪽에 대한 것들은 투자를 더 확대를 하면서 각자 노선을 걸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엘지화기랑 조인트 벤처 세웠어요. 캠코 고려아연 자회사로 세워서 꾸준하게 이쪽에서도 캐파 확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의 성장성은 이쪽에서 나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이제 뭐 내일 CRMA 관련된 기초 어느 정도 가안들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리사이클링이나 아니면은 원소재를 얼마나 빨리 확보를 하느냐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때마다 저는 고려아연이 항상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금 관련 주라고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은 2차 전지 전구체 내재화 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도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짧게 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길게 보시는 건 저는 최근 시장들의 흐름상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저는 58만 원 반대로 손절라인은 51만 원 정도로 우선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 요만큼 그리고 2차 전지 니켈 관련한 고려아연 목표 주가는 58만 원 손절라인은 51만 원으로 대응해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갈만한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항공주 업황 개선 기대감 다시 이륙할 수 있을까라고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만큼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 따라가면서 파란불을 키우고 있는데 항공주들이 이제는 항공길이 열리게 되면서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좀 회복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슈 짚어주시죠. 네,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식료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공주랑 반대로 항공 실적은 괜찮습니다. 총 운항 실적도 2월 기준으로 보니까 운항 실적도 119% 정도 늘었고요. 여객은, 국제 여객은 거의 1000% 정도 작년 대비하면 증가를 했다 보니까 거의 뭐 코로나 이후의 수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아직은 61% 정도 회복을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는 40% 정도 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회복을 한다고 하면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선별로 회복률을 보니까 미주랑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90% 선까지 회복을 했어요. 다만 유럽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는 회복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3월, 4월, 이번 달,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노선 증편 지금 예정되어 있고 중국 노선들도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증편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중국 노선은 한 10% 정도 수준밖에 회복을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증편을 하면 당연히 저는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서 수요만 뒷받침되는 게 확실하게 보여진다고 하면 저는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항공주들 하면 항상 대안항공이 먼저 달리긴 했는데 저는 LCC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3월 1일 날 영국에서 대안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이게 있습니다. 일부 노선 반납해라. 대안항공이 가지고 있는 게 10개고요.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게 7개인데 17개 중에서 7개를 반납해라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유럽, 미국, 일본도 남아있는데 얘네들도 아마 조건부 승인을 하긴 할 건데 일부 슬롯을 반납해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대안항공, 아시아나 1을 해도 2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한 매력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어서 LCC 중심으로 조금 선별적인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만 뒷받침된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 열려있다 말씀해주셨고 그중에서 LCC 보자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진에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진에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LCC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대형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동남아 쪽 노선에 대한 증표는 적었지만 다른 LCC 업체들에서 증표는 적었지만 많이 싫으니까 수익률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가장 큰 수혜주가 진에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분기 때 전망치가 4분기 때 흑자 전환했고요. 한 116억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1분기 때가 한 320억,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른 수치를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을까,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노선에 대해서 확실한 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올해 상반기 2분기 가기 전에는 그래도 서프라이즈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관심 없을 때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적 나오면 가장 좋을 종목으로 지내어 말씀해주셨고 가격 전략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라인은 15,000원으로 조금 굉장히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늘 종목으로 지내어 목표주가 18,000원, 손절라인은 15,000원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시간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